좋은 아침입니다. 문목사의 1분목상 오늘 시편 9편입니다. 다윗의 시가 계속 이어집니다. 다윗은 오늘 두 가지를 결심합니다.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.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겠다 하는 것입니다. 다윗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.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지요.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.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.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의 안지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. 오늘 다윗은 특히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. 하나님이 자기를 변호하셨고 또 압제당하는 자들을 변호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거듭 선포합니다. 이렇게 의로운 변호자이시고 심판자이시니 이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그 이름과 행하심에 대한 합당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. 그런데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을 기대하고 또 경험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정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.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. 물론 우리가 아무런 흠도 티도 없이 완전 무결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. 그 누구도 그런 삶을 살기는 어려운 일입니다.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.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도덕적인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. 하나님은 선악간의 행위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. 하나님께 의롭게 판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먼저 나 자신이 정직하고 정결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합시다. 하나님의 의미로운 판결로 인해